네. 수익을 위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분당 지점 과장과 종목 찾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찾아오셨을까요? 역시 게임주 안에서 네오 위즈를 꼽아 오셨습니다. 오늘 1.6% 상승으로 27000원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네오 위즈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네오 위즈의 하이킥은 4만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네오 위즈의 4만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신 모멘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최근에 시장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시장이 그걸 빌미로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3월에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진 투자자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하지만 과거에 공포감으로 가득한 3월 시장과 대비해서는 지금은 사실 학습효과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막강한 매수 대기자금들도 시장에 엄청난 예수금들이 버티고 있다는 건 시장의 과거와 같은 흐름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하지만 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종목을 저점에서 사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사실 2분기 가장 최악의 시즌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실적을 선방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시장 안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다면 코로나도 충분히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는 회사들이구나라는 의미로 종목들의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요일 소개해드리는 종목 두 종목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는 실적이 워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네오이즈도 2분기 영업이익이 17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감소를 하고 집콕족들이 많이 생기면서 게임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동사의 경우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까지도 5월에 본격적으로 규제 혜택이 돌아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4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특수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중요한 건 향후에 동사가 새로운 신작 라인업들이 풍부한 신작 라인업들을 갖고 있다는 게 동사의 향후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까지 총 12종 이상의 신작 게임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크게 흥행했던 로스트 아크라는 스마일 게이트의 온라인 게임입니다. 굉장히 국내에서도 큰 흥행을 거뒀고 9월에서 10월 일본을 동사가 퍼블리싱해서 출시할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 또 동사의 블레스라는 동사의 유명 IP를 가지고 중국의 룽투게임즈라는 회사가 역시 게임을 개발 중에 있는 상황도 역시 한 10월 정도 오픈 예정에 있고요. 이외에도 블레스 앤 언 리시드라는 PS4, 플스 게임에 관련된 신작 게임과 또한 스컬 같은 신작들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신작 대기가 하고 있고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는 크래프트원의 하반기 가장 큰 내년도 가장 큰 기대작이 일어날 수 있는 엘리언이라는 게임의 일본 퍼블리싱도 동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굵직한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한 6천억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웹보드 게임이 충분히 바닥을 시장 주가의 바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실적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벨리전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신작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간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4천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주 안에서는 웹젠이 조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게임주 대비 네오위즈가 갖는 경쟁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좀 밸류에디션상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또한 사실 게임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 깔려주면서 신작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기업들 그 신작이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 내년까지 한 12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작이 12개라고요? 그렇죠. 동사는 사실은 개발보다는 주로 퍼블리싱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사보다는 좀 더 많은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앞서 로스트아크나 내년에 엘리언 같은 게임들은 굉장히 대작들입니다. 그런 대작들의 일본 퍼블리싱을 담당한다는 건 굉장히 또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향후에도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코로나 이런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게임주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다른 코로나주 가는 거 대비로는 게임주들이 여기에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등을 했을 때 게임업종은 사실 NC소프트 위주의 상승이 그동안 나왔었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정도가 지금 가장 인터넷 3인방으로 주가가 당시 올랐었는데 사실 중소형주까지는 매수세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고 있는 종목들이나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들은 자기 시세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대표적으로 동사나 웹젠 같은 종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종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한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네오위즈만의 개별적인 모멘텀, 실적과 더불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네오위즈에 대한 관심을 4만 원까지도 목표가 하이킥 날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두 번째 하이킥 날려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코스맥스 가졌습니다. 코스맥스 실적 잘 나왔었죠. 그렇죠. 2분기가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굉장히 크게 상회하는 262억 원을 기록했고. 하이킥 14만 원까지 날려주셨어요? 네. 전년 대비 성장을 100% 보여줬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 자체가 굉장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어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고 특히 전체적으로인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들을 보게 되더라도 6월부터 깜짝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4월, 5월 굉장히 역성장을 지속하다가 6월부터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가장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좀 터나고 있다는 거 중국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일단 전반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2분기 사실 전체적인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동사가 서프라이즈에 나온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화장품에 대한 OEM 사업이 온라인 고객사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손소독제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중국이 어느 정도 소비가 살아나면서 중국 법인이 터너라운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업황이 부진함 속에서도 온라인 채널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서프라이즈 성장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소폭 성장하는 모습이 사실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손소독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국내 법인도 역시 계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6.18 진동대와 같은 쇼핑 특수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로 소비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중국 법인도 역시 터너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 우주가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미국은 화장품보다는 위생용품,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 위주로 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법인은 아직은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익성 개선이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소독제에 대한 매출이 그룹 전체적으로 해서 400억 이상 상반기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가 200억, 미국이나 동남아가 100억 이상 발생을 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화장품이 부진한 상황에서의 손소독제라는 위생용품이 전체적인 실적을 받쳐주는 모습은 사실 너무나 긍정적인 회사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주요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국내나 중국의 경우도 화장품의 자동화 설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주가도 그만큼 탁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레이션도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같이 최근처럼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부담없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반기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 이슈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 소비 관련의 대표적인 화장품주로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실적이 충분히 깔려주면서 주가의 바닥도 어느 정도 다져주고 향후 그런 모멘텀도 이어지면서 좋은 주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내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코스맥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양재치 정치국원이 오늘 방안을 해서 내일까지 양일과 시진핑 주석의 방안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도 화장품주에 어느 정도의 혼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다음 주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손소독제에 대한 이슈가 실적 반등을 이끌 만큼 이런 실적 호주가 더 이어질 수 있다. 목표가 14만 원 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소독제 꼼꼼히 하고 집에서 게임하면 되겠어요. 내용 위주와 함께 코스맥스에 대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분당지점 이동현 과장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